자, 진상은? 진상은 진상 짓을 한다 진상 짓을 한다 저도 또 가있는 거 같아요 짓을 하니까 진상이죠 그럼 소리를 지른다 뭐야? 한 거 봐 소리 질러 갑자기 소리 질러 한국말이에요 저거? 뭐? 뭐? 뭐냐고 아 아 아 진짜 아 근데 왜 저러는 거죠? 왜 저러는 거죠? 내가 너 진짜 달라서 너 진짜 달라서 뭐가 낫나 봐 아 아 뭐라고? 화장품 테스트 중에 트러블이 생겼다고 소리 질러 산 것도 아니고 어? 정말? 아 진짜 뭐야? 너 잘못 온 거 같아요 이제 산으로 갈게요 우와 아니 뭐야 이 쪽쪽에도 묻어있던데 아유 먹였다 먹였다고? 화장품 먹였다고 화장품 먹였다고 화장품 못해 X X X X 아 왜 욕을 하고 그러냐고 개수작은 아 와 저거는 진짜 좀 심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피부 트러블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매장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 제품 본사에서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 나 진짜 사람한테 저렇게 항의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근데 뭐 처음에 말씀하실 때 뭐 멧돼지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안 돼요 멧돼지도 저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저게 저렇게 머리채를 잡고 화장품을 뿌리고 저기 먹이기까지 한다고 아 저건 진짜